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엘프리모 오늘의 이벤트는 듀오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듀오 브로울러는 쉘리입니다 파워큐브를 열기 위해서 상자를 하나 깝니다 파워큐브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하고 지금 두 개가 상자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상자를 열고 있습니다 파워큐브를 헤드까지 열었고 우리팀 쉘리가 상대의 엘프리모에 쫓겨다니다가 지금 하이퍼의 공격이 따갑습니다 멍거리기 때문에 잘 피해다녀야 합니다 엘프리모는 체력이 높지만 근접 공격이기 때문에 불의 공격으로 지금 부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리가 특수 공격으로 불을 물리치입니다 끝이 나왔고 쇼다운 3초 뒤 부활합니다 3초 뒤 부활합니다 3초 뒤 부활합니다 모사와 1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